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소리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식사들은 다 하셨는지요? 늦으신 분은 아직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찍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식사 정리까지 다 끝내셨겠죠. 제가 오랜만에 우리 함께 다이어트 해보실래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버섯 파프리카 전을 소개하려고 해요. 팽이버섯 요즘 마트에 가면 검은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 두 통에 파프리카 4개, 계란 4개 그렇게 재료를 쓰고요. 파프리카 아주 곱게 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팽이버섯 또 한 4등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마리맘처럼 해도 되고 아 나는 더 잘게 하고 싶다 하면 잘게 다지시면 되는데요. 나는 씹는 식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렇게 하세요. 완전 다지지 마시고요. 마리맘 정도로 자르세요. 이러면 이 정도면 씹는 식감이 느껴져요. 아시겠다고요?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은 참 영리하시고 똑똑하셔요. 척 하면 척이네요. 쿵 하면 쿵이고요.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소량의 밀가루를 옷을 입힌다고 생각하시고 묻혀주세요. 버물버물 버물버물 밀가루 살짝살짝 뿌려가면서 하나하나에 밀가루가 옷 입는 거 그러니까 풀지 마시고요. 반죽으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묻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부님들은 거의 다 아시죠? 이런 방법 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마리맘 하는 거 잘 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유치님들 구독자님들 정말 좋은 기회에 마리맘과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가 다 버물버물해졌다 할 때 계란 풀을 준비를 하셔야지요. 음! 계란! 계란 4개인데요. 저희는 유정란을 쓰고 있답니다. 왜? 왜냐고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마트에 가서 유정란이 보이면 유정란을 사는 거고요. 일반 계란이 보이고 일반 계란을 그때그때 달라요. 아, 그래서 계란을 이제 소금간을 좀 하고요.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좀 넣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을 풀 건데요. 저만의 계란 거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에 큰 핀셋이 있어요. 요리용 핀셋? 그걸로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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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보이시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주부 경력 34년에 살다 보니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요. 이 또한 이 음식, 이 전두요. 제가 아침 넘어갑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왜 이 방법을 택했냐면요. 아유, 기름기가 있는 게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참아야 돼, 밤중에. 특히 저녁 타임에. 저는 그렇게 시작한 이 버섯과 팽이버섯, 계란을 먹 이걸로 저녁을 대신할 때가 많아요. 또 이게 아니면 미니바모박, 여름 같은데 미니바모박이 흔하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고 저녁을 때운답니다. 밥이 탄수화물에 너무 중독돼 있으면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유, 후라이판을 예열하고 기름을 두른 다음 먼저 마리빠 줄 걸 크게 한 장을 붙여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쇼치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운데 오짜렐라 치즈를 싹 넣고 반 접으면은요. 겁나 맛있는. 저희 남편이 잘 먹은 거 보면은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입맛, 식성 까다로워요. 이거는 남편 겁니다. 크게 한 장을 붙일 건데요. 아유, 빨리 빨리 넘어가. 일일이 어떻게 다 보여드릴 수 있니. 마리맘은 또한 곱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반을 접어서 남편을 주고요. 이제 제 거를 붙일 건데요. 저는 여자라서 입이 작아요. 그래서 작게 두 장씩을 붙이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는 마무리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 모짜렐라 치즈가 제가 얼었다 놓겠다 했더니 뭉텅이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뭉텅이를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잘라놓은 아유, 잘라놓은 그 모짜렐라를 치즈를 가지고요. 저렇게 얹어요, 얹어. 부침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또 국자로 퍼서 그 위에다가 얇게 한 겹을 버섯 전 메뉴를 올립니다. 보이시죠? 조금씩 올리는 거 많이 올리면 또 너무 너무 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라고 하셨잖아요, 다이어트.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장을 해놓으셔가지고 난 오늘 하루 이것만 먹을 거야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어 있을 건 다 있답니다. 영양가도 풍부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혹시 치즈가 밑으로 내려가서 둘러붙지 않게 살짝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안에 붙지 말라고 보이시죠? 한 번씩 이렇게 떠주세요. 치즈가 후라이팬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둘러붙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면서 한 번씩 돌려주시고 또 떨어진 잔챙이들은 다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밑에가 어느 정도 익었겠다 할 때 뒤집으시면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야채들은 거의 다 익은 상태거든요. 뒤집어서 한 1분? 아니죠. 1분도 필요 없습니다. 59초 네 59초 딩동댕 그 정도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뜨끈뜨끈하고 딱 먹었을 때 젓가락으로 뜯었을 때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것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느낄 수 있답니다. 아이고 노리노리 잘 구워졌죠. 저 상태에서 이제 접시에 담아 바로 드시면 됩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해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가 어렵다 가면 아니 되죠. 저는 벌써 먹고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근데 여러분 함께 보세요. 속이 든든하고 배고픔이 사라지면서 다이어트 효과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줄절줄절 끝까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